다수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12월 부식물 차림표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정본부에 공개된 서울구치소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에 따르면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배식되는데요. 부식물은 사골곰탕, 대파 육개장, 물만둣국, 감자, 닭곰탕, 돼지고추장 불고기, 떡국, 콩비지찌개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이 돼 있고 간식거리도 우유, 과일, 견과류 등 알차게 제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김치는 국내산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중국산 김치를 상해에 올리는 일반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료에 신경을 쓴 식단입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식단에 누리꾼들은 대체로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대보다 더 잘 나온다. 감옥이 아니라 자취빵이다. 너무 후한 것 같다. 나는 돈 내고도 저렇게는 못 먹는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취빵이다. 자취빵이다.